어제 그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알이랑 올라가서 반응 좋던데요. 알이랑 알철학 여러분 제가 그린 게 여러분 알이라는 게 여기 알이죠. 알이랑 이 알인데 무극도 알이고 태극도 알이고 그렇죠? 황극도 알이고 근데 이 황극이라는 게 사실 이거 아닙니까? 육바라밀로 그려놓으면 이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이에요. 그래서 알 텅 빈 알 텅 빈 알 이 놈이 이 놈이잖아요. 텅 빈었는데 텅 빈 중에 한 점 한 점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텅 빈 알이 꽉 찬 알이 되죠. 태극의 알 없는 알이 있는 알로 하나인 알로 그 알이 작용을 일으키면 우주를 경영하는 알 그러니까 이 존재의 알 창조의 알 CR이 되는 경영의 알 우리가 그대로 사실 알이거든요. 이런 CR들도 알이지만 그 CR로 굴러가는 이 우주도 하나의 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알이랑 알이랑 나도 알 하리요. 알이랑 알이랑 이게 오행으로 그러나 육바라밀로 그러나 똑같은 거니까 알이랑 알이랑 나도 알 하리요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알이에요. 천지가 알이에요. 다 육바라밀의 원리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요. 알이랑 알이랑 나도 알 하리요 하는 것도 가능 가능한데 자 이거죠. 이 CR 이나 없는 CR, 존재의 CR 이나 창조의 CR, 있는 CR 이나 없거나 있거나 한건 이걸 지금 그려놓은 거잖아요. 여기가 텅 비었거나 꽉 차있었는데 이 알이 밖으로 펼쳐져서 현상계가 굴러가는데 현상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의 또 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이 영혼육이 영혼육이 영혼과 육. 영에서 육군이 돌아가는 게 혼과 육인데 그대로 알이에요. 알. 여러분 존재가 알이라고요. 육신까지 포함해서 알. 그래서 알이랑 알이랑 나도 알 하리요. 이것도 좋고요. 알이랑 알이랑 알 아리다. 천지가 다 아리다. 아리랑 아리랑 우리 천지가 다 아리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노래 마음대로 부르기. 아리랑 아리랑 알 하리요. 아리랑 아리랑 알 하리요. 우주가 다 아리요. 천지가 진리 덩어리네 이 소리. 그러니까 무국 태극은 우주의 CR 자리를 말하고요. 이 CR들이 밖으로 자라난 것도 알이란 말이에요. 노른자도 알이지만 흰자까지 해서도 큰 알이잖아요. 우주가 그대로 아리다. 우리 영혼육이 그대로 아리다. 내가 아리였다니. 여러분 아리에요. 천지가 다 아리에요. 이 물질도요. 물질도 아리에요. 이 물질도요. 이 물질도 근원엔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가 CR이면 이 참나의 작용으로써 이 컵도 아리에요. 다 아리에요. 참나의 작용. 원만하게 돌아가는 육바람일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천지만물이. 음양오행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참나에서 일어난 음양오행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원만한 둥근. 원불교에서 둥근 세상 하듯이. 전체가 둥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리랑 아리랑 알하리요. 아리랑 아리랑 알하리요. 다 알하리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재밌잖아요. 누가 뭐 저작권 주장할 건 아니니까. 아리랑 가지고. 나중에 아리랑 노래만 들어도 심오한 철학적 사유가 막 일어나면 여러분도 이미 정상은 아니다. 아리랑 아리랑 알하리요. 이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 같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제가 찜찜해요. 제가 또 쉬운 얘기를 해야 될 때 재미없게 어려운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닌가. 이해하시기 쉽게.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방금처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를요. 이렇게 봐도 재미있어요. 자, 천부경. 쉽게 한다면서 더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천부경. 천부경 기억나세요? 천부경. 무에서. 죄송합니다. 쉽게 한다고 해놓고. 무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셋이 나와서 셋에서 오행이 나온다. 천부경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이 갖춰지면 동서남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알이 돼요. 그래서 무도 알이고요. 그 하나도 알인데 하나가 셋으로 나눠진 거 포함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태극이잖아요. 하나가 CR이 텅 비었는데 보세요. 텅 비었는데 거기서 이 텅 빈 중에 거기 한 점 CR이 나왔는데 그 CR이 알고 보니까 또 세 개로 쪼개지더라. 거기서 이제 오행이 나오더라.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원불교 로고가 뭐죠? 종교들의, 각 종교들의 로고를 가져가 볼까요? 이것도 R이에요. 없는 R. 텅 빈 R. 이것도 R입니다. 텅 빈 R. 무극. 천부경의 무에 해당되는 텅 빈 R에서 한 점 CR이 나와요. 이건 학당 로고죠. 이것도 R입니다. 이것도 R이에요. 우주가 나온 CR 자리를 말합니다. 텅 비어 있는 중에 R이 하나 있다. 초점이 잡힌 R, 초점 없는 R. 그러니까 이건 존재의 CR. 이건 우주를 장차 낳을 창조의 CR. 이건 학당 로고고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에너지까지 그려놓으면 천도교 로고입니다. 자, 이 한 점은 똑같은 세수로 쪼개진다. 조괴종 로고입니다. 아직까지는 창조의 CR이요. 조괴종 로고예요.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 자, 이게 이 한 점의 CR이 동서남북을 경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CR에서 동서남북이 나오고 전체를 하나로 경영해버리면 자, 천주교 로고라기보다 천주교에서 쓰는 로고죠. 천주교에서 쓰는 로고죠. 어떠세요? 그러면 R이랑 R이랑 자, 보세요. 존재의 R이랑 창조의 R이랑 나도 그러면 우주를 경영하는 십자가의 R 음양오행을 불리는 R 육바람이를 불리는 R이 되리요. R이랑 가지고 이렇게 놀 수도 있다. 우리는 R이랑 가지고 이렇게 R이랑 가지고 천부경도 한번 봤고 각 종교 로고도 학당 로고 포함해서 한번 봤어요. 존재는 0 창조는 1 1에서 3 경영은 5 맞죠? 그 하나의 R 텅 빈 R 텅 비었는데 텅 비었는데 원불교 텅 비었는데 학당 로고 텅 비었는데 거기서 한 점 CR이 잡히더니 고 CR이 똑같은 셋으로 나뉘더니 이게 천지인이죠. 나뉘더니 거기서 실제 우주가 나와서 하늘, 땅, 사람을 중심이 잡혀서 동서남북을 경영하더라. 하늘의 동서남북 땅의 동서남북 사람의 동서남북을 경영하더라. 그럼 우리도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육바람이를 오행을 잘 경영해야겠다가 R이랑 R이랑 나도 알하리오예요. 나도 알하리오. 나도 알하리오. 재밌죠? 이것이 R 철학입니다. 원불교 저희는 불교라지만 R 불교 이 R에는 다 들어간다. 텅빈 R 꽉찬 R 우주를 불리는 R 알고 보면 이 부풀어진 우주가 그대로 R 부푼 우주도 그대로 R 자 참나만 CR이 아니라 텅빈 CR 꽉찬 CR 그게 다 참나를 말하는데 참나의 CR을 품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진 나도 영혼육의 R 그대로 R이다. 이거 많이 제가 그리지 않았어요? 영이 노른자라면 혼이 흰자고 껍질이 육신이다. 이것도 R이죠. 그렇죠? 우리는 R이다. 육바람이 R이다. 이 R 이 우주의 R만 잘 품으면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 R은 사실 나이기 때문에 나의 새 모습이에요. 텅빈 나 우주를 낳는 나 우주를 경영하는 나 나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는 나를 버리고 심리도 못 간다. 나를 버리고는 R을 찾을 수 없다. R이랑 함께 할 수가 없다. 종교 로고만 기억하십시오. 원불교 로고 학당 로고 조계정 로고 천주교 로고 이 안에 우주 진리가 다 들어있어. 지구도 R 우주도 R 이 지구 지구 하늘 인간 포함해서 근원적인 CR이 참나 하느님 짜리 그 CR이 부풀어져서 터져나온 온 우주도 그대로 R이다. 저기 바이칼 우리 민족의 고향으로 알려진 바이칼 고향으로 가면 알혼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알혼섬 알혼섬 거기 모여서 아리랑 부르면 또 맛이 다르겠죠. 창조의 CR 참나는 창조의 CR이다. 21세기 21세기 천부경은 아리랑이다. 제가 기왕에 있는 아리랑 노래를 가지고 천부경을 만들어버렸네요. 그렇죠? 아리랑 할 때 텅 빈 무국의 알 아리랑 할 때 우주를 낳은 창조의 CR 태극 알하리오 육군을 불리는 경영하는 CR 경영하는 참나 다 같은 참나인데 텅 빈 참나 우주를 낳는 참나 우주를 경영하는 참나 알하리오 나도 육군 나도 참여해야 돼요. 내가 내 육군 경영 안 하면 우주 창조의 결에 우주의 경영에 내가 방해를 놓는 게 돼요. 하루하루 나는 레벨업이 중요한 게 하루하루 나는 우주 경영을 도울 뿐이다. 거둘 뿐이다. 참나의 우주 경영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경영이 아닌 참나의 우주 경영을 도울 뿐입니다. 거둘 뿐입니다. 잘 거두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서 하라고 안 해요. 참나가 이 우주를 굴리는 전지전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우주도 참나가 굴리고 있어요. 에고는 방해하지 말고 잘 거둘. 그 과정에서 에고도 탐진치 부리고 그것도 참나 작용입니다. 탐진치도 충족시키면서 욕심도 충족시키되 양심도 구현해줘야만 잘 거두는 거다. 참나의 경영을 돕는 거다. 주제작용을 잘 돕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만자도 이거죠. R이죠. R이죠. 이게 지금 만자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만자잖아요. 그렇죠? 되나요? 이렇게 만자 됐죠? 여러분 하루하루 하루하루 제한된 삶 육군의 삶 한정이 있는 육군의 삶 속에서 무한한 무한한 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육군의 유한한 육군의 세계에서 무상한 육군의 세계에서 불변하고 무한한 육바라밀의 진리를요. 하루하루 그날 내 역량 상황껏 최선을 다해 구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레벨업은 따라오는 거예요. 레벨업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진리를 구현하려고 사는 거지. 매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리를 구현하려고 사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다. 하루하루 우주 경영을 그어줄 뿐이다. 이게 나도 알하리요. 나도 신이다. 이겁니다. 나도 신이다. 텅빈 신 꽉찬 신 나도 우주를 경영하는 육군을 경영하는 신이다. 자 보세요. 궁궁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알 시알 이 시알이 동서남북을 경영한단 말이에요. 이 시알을 확대해서 그리면 또 이겁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시알이에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시알을 아예 자 보세요. 시알도 이렇게 오행이에요. 참나 안에 오행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밖으로 터져나온게 현상계에요. 절대개 안해도 오행이 이미 있다고요. 근본원리가 밖으로 터져나온거 보편법칙이요. 그러니까 이게 텅 여기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보세요. 텅빈 알 무극 점 하나 찍어놓으면 태극 그 태극에 음양오행이 갖춰져 있다가 밖으로 터져나오면 이걸 경영을 하면 이 시알이 황극 자 텅빈 알 알이랑 꽉 음양오행이 갖춰진 한 점 시알 태극의 알 알이랑 알이랑 내 육군세계 현상계의 경영의 문제 현상계를 나도 잘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리라 이 소리입니다. 알이랑 알이랑 나도 알하리요. 오늘 오늘 이거 끝내버리죠? 이번엔 육바라밀 보죠. 참나하니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요. 고개 밖으로 펴져 뻗어서 나온 게 육군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본래 텅빈 알인데 본래 여기 이게 지금 꽉 차있죠. 한 점 알이랑 알이랑 이 알은 육바라미를 지금 육바라미를 갖추고 있는 알이죠. 알이랑 알이랑 그런데 이제 이 알은 밖으로 실제 육바라미를 경영하는 알이죠. 나도 알하리요. 그러면 무국태극은요.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무국태극의 알은 이미 여러분한테 주어진 겁니다. 텅빈 참나 텅빈대 우주를 우주의 CR이 되는 그 참나 내 안에 있는 무국과 태극을 찾아서 각성해서 이건 각성해야 돼. 원래 온전하니까 원래 온전한 알이에요. 그런데 알하리요에는 왜 내가 적극적인 의지가 들어있냐 이 알은요. 경영을 하는 알이기 때문에 우주경영은요. 지금 계속 되어져가고 있는 일이지 완결된 게 아니에요. 무국태극은 이미 완결된 세계예요. 황극은요.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지금 음양호행이 구현되어야 황극이지 내가 그걸 망치고 있으면 황극을 망치는 거예요. 우주경영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시오페스짓 해버리면 우주경영이 틀어져요. 그만큼 그러면 우주경영은 어긋나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벌을 받겠죠. 벌을 받는 식으로 해서 우주경영은 구현됩니다. 우주는 완결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 경영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경영해가고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랑은 완결된 세계입니다. 각성만 하면 돼요. 알하리오는 내가 통참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통참해서 이 우주에서 진리가 구현되게 도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14조를 선언하고 하루 종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알하려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의 분신이 되려고 현상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이런 숭고한 존재입니다. 우주 중생들이 특히 인간이 인간이 제일 귀하다. 인간은 이걸 알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만 하지 이걸 알고 연구해가지고 구현할 수는 없다. 자각하고 반성해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구현할 수가 없다. 아주 예의적인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건 인간의 몫이다. 우주가 정하기는 인간의 몫이다. 왜? 인간한테는 이런 진리를 연구해서 구현할 수 있게 뇌도 줬고 다 줬다. 그런 뇌를 줬다. 연구할 수 있는 뇌를 줬다. 실천을 할 수 있는 손발을 줬다. 동물들 중에 북극성에 해당되는 이 센터에 해당되는 뇌를 높이 쳐들고 사지를 경영하게 해놨다. 이 참나자리가 동서남북 사지 팔다리 사지를 경영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돼 있다. 인간이 제일 잘 돼 있다. 인간 비슷한 침팬치도 있겠지만 제일 똑바로 딱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다. 뇌부터 다르다. 그럼 인간이에요. 인간이 잘났다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크다. 인간이 할 일을 못하면 동물계도 고생한다. 중생들이 다 고생하게 돼 있다. 인간이 잘해야 돼.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만물의 경영자다. 이 의식을 이 의식을 확고히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 지구의 바이러스여 동물만 못하고 이런 마인드로는요. 여러분은 진짜 인간도를 펼 수가 없다.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지금 제가 아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홍해각당은 알 하려고 만든 거죠. 우주가 하나의 알이요. 이걸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주 경영하는 법 이 알을 온전히 원만하게 둥글게 모나지 않게 찌그러지지 않게 잘 경영하는 걸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홍해각당은 어떤 만화에 나온 게임계의 명언이에요. 오락하는데 이유가 어디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본성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게 좋아서 이걸 하면 신나서 하는 거예요. 하니까 신나서 하는 거예요. 육바람일로 여러분이 하면 신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난 육군을 경영하는 신이다. 좋습니다. 원상복구 본성대로 살자. 본성대로 살면 신바람이 난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알이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알을 원만하게 둥글게 만들어야 돼요. 둥글게 육바람일이 다 자명하면 둥글어지고요. 육바람일이 뭔가 모자라면 찌그러집니다. 찜찜한 게 많으면 찌그러지세요. 오늘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의 생각감정우감이 여러분의 우주인데 여러분 생각감정우감은 14조 진리 육바람일의 진리로 잘 경영되고 있나요? 도인은 도를 알아서 도를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도를 알고 도를 걷는 사람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도인입니다. 길이 어딘지 알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양반이 도인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 길 안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걷고 계시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진짜 잘 사십니다. 길 위에서 걷고 있는 게 여러분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 위에 계시죠? 길 위에 있는 분이 보살입니다. 길 위에서 걷고 있는 분 시험시험 가더라도 꾸준히 걷고 있는 분이 보살입니다. 길 위에서 아리랑 아리랑 알하는 그 길 위에서 계속 걷고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갈 도반들이 여기 있으니까 힘내서 길이 어딘지도 밝혀졌고 그 길을 어떻게 걷는지도 아니까 같이 길을 걸을 도반들과 함께 길을 꾸준히 걸읍시다. 오늘 하루도 이 길을 걸으시라고 양톡 진행했습니다. 길 걷고 계시죠? 올라 괜찮아 자명을 통해서 참나에 접속하시고 십사조 진리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인가라는 게 되새기시고 그리고 이 길을 이 길에 몸을 맡기고 걸으세요. 길 위에 있는 보살이어야 됩니다. 항상 길 위에 있는 보살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길 위에 계세요. 길 밖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길 위에 주저앉아 있다 보면 또 갈 힘이 나옵니다. 그럼 또 가면 돼요. 좀 쉬었다 또 가면 돼요.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항상 길 위에 있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걷자 원만한 동그라미 찌그러진 동그라미 말고 원만한 동그라미를 하루하루 만들어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u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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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